안녕하세요. 김순영 블라인댄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작품은요. 32카운트 4월 작품이고요. 3번의 택이 있어요. 2번째 월, 4번째 월, 7번째 월 택이 4카운트 있습니다. 1번부터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택 설명드릴게요. 섹션 1. 왼발 체중 두시고 오른발 사이드, 왼발 백락 리커버.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 턴 스텝 두시고 오른발 볼로 살짝 내려서 왼쪽으로 4분의 3 턴 피버 턴 피버 턴 오른발 앞 스텝 왼발 앞 스텝 포워드 리커버 왼발 백 오른발 빼 섹션 1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섹션 2 가겠습니다. 자, 오른발 뒤에 있죠. 왼발, 자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 하면서 오른발 들어서 히치. 오른발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. 자, 왼쪽으로 볼타 턴 가겠습니다. 왼쪽 4분의 3 턴 갈 거예요. 자, 왼쪽 4분의 1 턴 스텝 내려놓고 따라가시고 투데더 가시면 됩니다. 또 4분의 1 턴 스텝 투게더. 다시 4분의 1 턴 스텝 투게더. 왼발 사선 모양으로 터치 하시면 됩니다. 자,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. 섹션 2, 자, 1, and, 2, and, 3, and, 4, 5, and, 6, and, 7, and, 8 자, 바로 섹션 3 가겠습니다. 섹션 3, 자, 터치된 상태에서 어깨 롤링을 해줍니다. 오른쪽 롤링, 왼쪽 어깨 롤링, 왼발 그대로 퀵 하고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, 오른발 터치하면서 힙펌 오, 왼, 오, 왼, 오른발 비하인드, 사이드, 퍼워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. 자, 섹션 3 카운트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7, and, 8 자, 섹션 4, 알겠습니다. 만보 스텝 가요. 왼발, 안만보, 안만보, 백, 오른발, 백만보, 앞, 왼발, 안만보 한 번 더, 안만보, 자, 리커버하면서 왼쪽으로 2분 1, 턴, 스텝 놓으시고 오른발, 누워, 누워 자,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. 만보,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7, 8 자,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카운트 7, 8 1, 2, and 3, 4, and 5, 6, and 7, 8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and 7, and, 8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7, and, 8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7, 8 자, 앞에 정면 보고 다시 한 번 카운트, 풀 카운트 할게요 자, 7, 8, 1, 2, and, 3, 4, and, 5, 6, and, 7, 8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and, 7, and, 8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and, 7, and, 8 1, and, 2, 3, and, 4, 5, and, 6, and, 7, and, 8 자, 택 설명 드릴게요 택은 포 카운트 삼바 이스크 오른발 자, 사이드, 백락, 리커버 사이드, 백락, 리커버 카운트 1, 2, and, 3, 4, and 자, 이 포 카운트를 두 번째 월, 네 번째 월, 일곱 번째 월 32 카운트가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메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잠깐,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트병